어떻게 의사들이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흑기는 항상 뛰고 있지만 2년밖에 살기 못해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북이는 400년을 삽니다라고. 런닝머신의 발명가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푸시 발명가는 94세에 사망하였다. 근대 제조사 윈스턴은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